자, 먼저 대화문부터 보실게요. Anh uống gì? Cho tôi một cốc trà đá. Anh ơi, cho tôi tính thiện. Tất cả là 35.000 đồng. Cho tôi gửi tiền. Cho tôi gửi tiền. 자, 여러분들 이번 과에서는 단어가 많아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천분의 핸드아웃 밑에 보시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Cho의 용법 두 번째입니다. Cho의 용법 첫 번째 기억나시나요? Cho 사람 명사로 오게 되면 사람에게 명사를 주세요. Cho 사람 동사로 오게 되면 사람으로 하여금 동사하게 해 주세요.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오늘은 그거 외에 다른 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ho 다음에 바로 사람이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문 보실게요. 고이 렌 토 아이 쪼 보 또이. 자, 여기서 쪼 다음에 나오는 사람 누구누구에게 라고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전화를 걸다 나의 아버지에게. 즉 나의 아버지께 전화를 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땅. 화 쪼 반가이. 땅은 여러분들 한자로 증자입니다. 증정하다. 선물하다 뜻이고요. 자, 꽃을 선물한다. 누구에게? 반가이에게. 여러분 반 만 쓰면 뭐죠? 친구죠. 반가이 까지 쓰면 여자친구입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꽃을 선물한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요. 자, 쪼 다음에 사람 나오면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위해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요. 쪼 다음에 형용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형용사는 원래 뭐뭐뭐뭐하는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쪼 형용사라고 나오면 뭐뭐뭐하게 뭐뭐도록으로 해석을 하시고 어떤 목적을 하기 위해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실게요. 머, 냥, 쪼 부이네. 자, 머 원래는 열다 입니다. 자, 냥은 음악이고요. 근데 여러분 음악을 열다. 조금 이상하죠? 여기서는 음악을 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쪼 부이에요. 부이는 원래 즐거운이잖아요. 근데 쪼 부이 하면 즐겁도록. 그래서 즐겁도록 음악을 틀어라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은요. 앰 하이 리 방 세 딱 시 쪼 냥 여러분 일단 이 두 단어만 보실게요. 쪼 하고 냥 하면 원래 빠른 인데요. 쪼 냥 하게 되면 빠르도록 빠르게 어떤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앰 하이 리 방 세 딱 시 인데요. 자, 여러분 하이 기억나세요? 자, 뭐뭐 해라 혹은 뭐뭐 하자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해라 라고 해야겠네요. 자, 너 해라 디 방 세 딱 시 택시로 가라. 쪼 냥 빠르도록 즉 빨리 가도록 택시를 타라 라고 해서 어떤 목적을 말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